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사모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항공이구요 코드번호는 003490입니다. 현재 11월 17일 화요일 4시 9분을 지나고 있구요 오늘도 전일에 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와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접근을 했는지 오직 차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좀 찾으면서 이제 9월달부터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자체가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차트 관점 위주로 많이 분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합병 이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한다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뭐 각자마다 이제 본인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저도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이 종목을 이제 매수로 봤던 것은 차트 관점에서 먼저 보기 시작했고 이후에 이런 이슈가 터질지는 저도 사실상 몰랐어요. 네 하지만 언제나 그래도 대한항공은 잘 버텨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독점적인 위치에 있을 기업이다라고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 아시아나 인수권으로 사실 최근 작년 이번 올해에 HDC 산업개발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간만 좀 보다가 코로나 사태로 이게 부채가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인수를 안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도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아나항공은 살려야 하겠고 뭐 쉽사리 접근하는 기업들 인수를 하겠다는 기업들은 없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대한항공아 너가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너가 한번 인수를 추진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흐름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런 흐름인데 어쨌거나 정부 입장에서도 항공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이니까 앞으로도 꼭 지켜야 될 산업이고 그래야 되니까 아시아나가 이제 부도가 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그런 재무적인 부분들을 가볍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거의 와 이게 네 부채 총계가 상당히 높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음 조금 약간 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부채 비율만 해도 이제 3천 퍼센트가 지금 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 이제 떠나야 되는 숙제가 되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뉴스도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많이 나오더라구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없어도 뉴스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기업인데 그래서 대한항공이 2조 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어 뭐 여기 여기서부터 볼게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고 노마야산이 적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대항항공사 등장으로 이제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면서 권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는 3자 주조연합 kcgi 쪽이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적자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kcgi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산은이 이제 조연태 회장을 약간 밀어주는 방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천억 그리고 교환사체 3천억원 가량은 한진칼에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한진칼에 이 자금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의 유상진자를 참여한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 산업은행이 거기에 이제 지분의 10%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조연태 회장 이제 kcgi 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더 높아요 조연태 회장보다 지분율인 근데 이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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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어 사는 자신이 보기에는 사는 플러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죠 정부랑 그 다음에 조연태 조연태 회장이랑 같이 연합을 맺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어 지금 대결 구도가 이제 kcgi 뭐 그리고 땅콩 항공 사건으로 유명한 조연아 회장도 조연아 부회장이었나요 네 kcgi 반도 네 이렇게 이제 붙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1월달에 보시면 이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지분율을 얼마만큼 높이느냐가 이제 모멘텀이 되면서 어 상당히 그 하락장 와중에도 잘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약간 재료가 이제 떨어진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어쨌든 지금 문제는 이제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생 불가능한 회사인 경우에 시장 경쟁도 제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기업 결합을 허용해 한진칼과 산은이 이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로 이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인수를 허용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시안항공의 경영이 매우 어렵고 어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대한항공 쪽에서 어 이 부채 비율을 떠왔는데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 그런 부분들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한진 또한 이제 한진그룹과 아시안항공의 통합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노조도 이제 합형 과정에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은 이제 중복 노선 통폐합과 시설 공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 재고에 나설 계획이다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나 쪽에서도 이제 두 가지 이제 뭐 계열사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중복되는 노선들은 어떻게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뭐 구조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그런 이게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발생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당장은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노조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모르죠 그거는 가봐야 아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도 적자는 아니죠 적자는 아니고 실적은 그래도 지난 2분기에는 한 1,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항공사들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내고 있고 올해 3분기는 한 72억 정도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안게 안아버리면은 이것도 이제 무의미한 거죠 아시아나항공은 적자가 크게 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삼자연합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46.71 조회장 측 우호 지분은 41.3 5% 이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산은이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면서 한진칼 경험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 조금은 그런 어 좀 약간 우호적으로 좀 바뀔 수 있겠죠 네 근데 다만 그런 모멘텀이 있었던 한진칼 같은 경우에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도 이제 그 부채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만 조금 어렵죠 사실 저도 이제 보면서 상당히 어렵다 라고 느꼈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지금 당장 사실 진짜 이게 대한항공의 주식을 봤을 때 아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더나 화이자 이런 계속해서 백신 이슈가 터지면서 아 이제 좀 살아나겠다 그러니까 뭐 기업의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뭐 지금 당장 반영은 안되더라도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분명히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에 뭐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라고 해서 뭐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년까지는 상용화를 마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상당히 강하게 하락을 했어요 시가를 그래도 오늘 좀 지켜주면서 이제 주가가 단기간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다가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하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기 구간에서는 낙주매매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4시초가가 또 이 되게 어려운 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테마라기보다는 이슈다 보니까 이제 밤사이에 어떤 또 어떻게 뉴스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배팅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갭이 또 올라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 실질적으로 어제도 이제 낙주매매로 접근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상승도 잘 나왔던 흐름이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단기간에 또 차익실현 차익실현과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본 사람들이 또 차익실현을 하면서 주가가 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참 어렵죠 어렵고 뭐 여기는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지 봐야 될 거 같고 내일 시초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승분을 바로 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약간 우려감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또 우려감이 또 밤사이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어쨌든 주요한 구간들은 아직까지 깨진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또 공략하는 방법이 그날 그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13일, 11월 12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8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아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캠프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92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040원, 손절가 3,75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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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